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리아해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오두머리가 선지자 예리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느니두다. 예리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느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리미아를 잡아 고간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간들이 노여워하여 예리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유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으니더라. 예리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요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리미아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린다. 예리미아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모든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창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유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시드기아 왕이 명령하여 예리미아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송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리미아가 감옥들에 머뭅니다. 아멘 영원한 말씀이 예리미아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전에 제가 우상한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받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느라. 10편 20편 4절 말씀 아멘 모든 분들의 천사님들의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천사님들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보 어제 옥수수 어머니한테 이랬거든요.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당신 말씀을 못 받잖아. 찰옥수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맛있게 썼거든요. 여보 이거 분쇄 좀 몇 개 드릴까요? 아, 여보 형께서 한번 해봐봐요. 체중이 어제 좀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깨서 밥에 넣어 먹을까요? 네. 그래도 맛이라도. 그러면 어머니 주신 자두 드릴까요? 네. 자두가 이렇게 있는데. 여보 자두 하나 잡수세요. 여보 같이 가야죠. 여보. 봐도. 예. 오늘 받은 말씀 적용시켜 보세요. 여보. 여보. 오늘 받은 말씀 뭐였죠? 뒤에 머리 눌렸어요. 예. 예. 파랑이 머리. 머리를 좀 다듬어 보세요. 파랑이의 말씀을. 파랑이의 말씀을. 예. 예. 우리가 들여야 된다. 예. 승정하자 그랬죠. 승정하자. 예. 잡수수 보세요. 모듬은 때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응. 맛있어. 네. 어머니는 맛이 없어서 설탕에 절일까? 하면서 잘못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청소 아주머니 드릴라 하다가 어제 내 생각이 나도 불렀대 맛있죠 어머니는 냉장고가 너무 차갑게 되어 있더라 내가 더 올려드렸는 데도 가면서 드시면 되죠 여보 다 드신 거예요 각자노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전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끈 거거든 근데 막 화를 내시면서 왜 끄시는 거예요 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셨어 당황스럽더라 그러니까 나올 때는 화난데도 불 안 껐어요 잘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나 예 이 열매가 꾸가묵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꾸가묵인데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네 교회 사찰 주사님께서 제가 교회 앞 예배시 앞에 불을 자꾸 꺼니까 왜 불을 꺼세요 하고 했는데 제가 항상 새벽에도 늦게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을 끈 거고 또 나올 때는 새벽에 밝은 시간이어서 아침에 해가 밝아서 또 불을 끈 건데 그의 불을 절약하려고 껐는데 왜 불에 손을 대시냐고 가자마자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불을 집에서도 항상 절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절전하려고 불을 껐는데 그의 불에 손을 댄다고 하시면서 네 불에 이 불을 켜둔 불인데 끄신다고 불에 손 대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불을 끈 거는 그의 불을 아끼고 절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네 여기 단풍나문데 가을 되면 흥담 빨갛게 이제 묻은 단풍나무네요 은행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좋은 햄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교회가자마자 왜 불을 끄시는 거예요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석류가 한 개가 있군요 네 홍미아가 있습니다 네 앞에 홍미아가 있네요 예쁜 꽃처럼 좋은 햄에 많이 좋은 햄에 많이 좋은 햄에 가지는 엄청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활짝 피어있는 홍미아입니다 예쁜 꽃처럼 이제 시들어가네요 네 시들어 가고 있는데 예쁜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꽃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네요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며 축복받는 오수원도 되세요 네 여기도 하짝 피어있는데 땅에 지금 많이 비가 와서 어제 많이 폭우가 와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태양빛이 너무 밝게 떠오르네요 네 어제 곽장로가 너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팔에 아프다고 새벽에 끙끙거려서 팔에 파스도 붙여주고 있는데 네 교회 찬스 벌초하러 간다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서서 하시지 왜 그렇게 고생하시느냐고 가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신다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햇빛이 녹으신데 행복하나요 아 햇빛이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목서입니다 네 우목서는 가을이 열리는 꽃이 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 가두는 엄청 하시겠기도 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와 살롱 네 천사님들 살롱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6시 18분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7월 25일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살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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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